바티칸의 반란인가? 대장 수술한 프란치스코 교황, 내가 죽길 바라던 자들, 새 교황 뽑으려 했다. 교황의 헛발질, 교황 동성결합법 첫 공개지지로 보수 진보 문화전쟁 관측도. 신부님이 만졌다. 피해 아동 33만명. 교황 치옥의 순간. 주교 성추행 은폐 속속 드러나. 교황 부둔하다. 결국 사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바티칸의 반란.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장 수술한 프란치스코 교황, 내가 죽길 바라던 자들, 새 교황 뽑으려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부들 대화, 예수의 매체 라치빌타 카톨리카의 공개, 역겨운 말하는 성직자들 있어 나도 가끔은 참지 못해 돌짚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중순. 카톨릭 내부의 반대파들을 작심하고 거세게 비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재정 투명화, 성비 성직자 퇴출 등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카톨릭계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식지인 라치빌타 카톨리카는 9월 12일 교황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했을 때 53명의 예수의 신부들과 나눈 대화를 20일에 공개했으며 신부들이 묻고 교황이 답했는데요. 교황은 골키퍼가 되겠다고 했고 공격적인 질문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질문은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였으며 잇따른 건강 이상설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일부 사람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으며 그는 나의 몸상태가 외부에 공표한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한 고위 성직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콩카라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콩카라벨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경들의 비밀 투표를 말하는데요. 교황이 선종할 것으로 보고 후임 선출을 논의한 고위 성직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황은 지난 7월 초 지병인 결장협작증을 치료하기 위해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태어났으며 당초 교황청 예고보다 입원기간이 며칠 길어지면서 교황이 고비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황은 이때 일부 성직자들이 후임 선출을 논의했다고 말한 것이며 올해 85세인 교황은 고령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교황은 자신의 개혁 노선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다소 거친 발언도 했습니다. 한 신부가 심지어 당신을 이단 취급한 사람들도 있다며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자 교황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그는 교회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들은 악마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나에 대해 역겨운 말을 하는 성직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진솔한 대화도 없이 나에 대한 판단을 하면 나도 가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으며 그는 어떤 이들은 내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산주의자라고도 빈을 한다며 그러나 나는 거룩함에 대한 책도 썼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교황은 1282년 만에 비유럽권 교황이자 가톨릭 역사상 첫 미주대륙 출신 교황이며 뿐만 아니라 최초의 예수의 출신 교황입니다. 교단의 비주류였던 교황이 가톨릭의 과거사를 공개사고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행보에 대해 가톨릭 내부에서는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교황은 사제들이 라틴어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페너와 베트넘어를 예시로 들며 강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황 또 동성애 포용 바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동성애 남성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었으며 그 모습 그대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전언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가톨릭교회의 수상으로서는 가장 포용적인 발언이어서 이목이 쏠립니다. 2018년 5월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실내 가톨릭 사제의 아동 송추문을 폭로한 피해자 중 한 명인 후한 카를로스 크루스가 2주 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교황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그러나 가디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의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2013년 7월 교황청을 상대로 한 동성애 단체들의 로비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나에게 누군가를 정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으며 교황이 일부 교계 보수층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 성향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가톨릭 주간지 더 태블릿의 교황청 출입비자 크리스토퍼 램은 교황의 이런 발언은 놀라운 것이며 동성애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나는 교황이 교리를 바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를 가톨릭 신자로 인정하는 지난 수년간 로마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주교 성추행 은폐 속속 드러나 교황 두둔하다 결국 사과 올해 1월 칠레를 방문한 교황은 사제의 아동 성추행 은폐 의혹을 받아온 후한 바로스 주교에 대해 모든 것은 중상 모략이다며 옹호하고 나서 비판을 자처했는데요. 은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로스 주교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면직당한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의 제자로 카라디마 신부의 성추행을 묵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칠레 주교 성추행 피해자들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가 문제의 일부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칠레 주교를 수년간 두드려 맞던 교황이 입장을 바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로이터,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교황의 초청으로 바티칸에 방문한 성추행 피해자 3명은 교황과의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아동 성추행 피해자인 후한 카를로스 크루스, 호세 안드레스 무리뉴, 제임스 해밀턴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교인의 성적 학대와 은폐에 맞서 싸운다는 이유로 적으로 여겨졌다며 칠레 주교들을 비판했고 이들은 교황에게 성범죄에 연루된 칠레 주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의 혼란 여성사제, 동성애, 신부결혼, 85세 교황, 천주교 3단계 대개혁 착수 신도들 의견 청취 후 공식 의제 결정, 전세계 주교 모여 한 달간 토론키로 여성사제, 동성애, 신부결혼 등 민감한 사안이 주의 의제될 듯 BBC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억, 천주교 내 찬반 의견 대립 심화할 듯 신부님이 만졌다. 피해 아동 33만 명. 교황, 치욕의 순간 1950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33만 명입니다. 그중 21만 6천명은 성직자에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사춘기 이전의 소년이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독립조사위원회는 2년간의 조사 끝에 2500조에 달하는 교회 내 아동 성폭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80%는 10살에서 13살 사이의 남자아이로 3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해자의 3분의 2는 가톨릭 성직자였다. 여자 아이들도 신부와 수녀에게 십자가 등으로 성적 학계를 당했다. 엄청난 규모의 아동 성폭력이 벌어졌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았다. 장마르크 소배 조사위원장은 신무계 베일이 마침내 벗겨진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교황은 10월 6일 바티칸 시국 바로 6세 홀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교회의 무능력함은 나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금은 치욕의 순간이라며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교를 밀었던 고위 성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